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안녕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안녕 열 꼬마 내 친구 자 다음 대행기는 인도예요 양손을 입에 대고 오 살라모 오 살라모 오 고구마 삶아 먹어 오 살라모 양손으로 양손 양손으로 오 살라모 오 살라모 자 인도 출발합니다 출발 하나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안녕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안녕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안녕 열 꼬마 내 친구 오 살라모 오 살라모 자 그럼 남은 네팔 갑니다 네팔 이렇게 하면서 나마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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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네팔 출발 네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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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모시 Но 알라모실롱 쌍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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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놈! 쌍놈 하는 사람이죠? 다음은 알래스카 유행사 알죠? 두 개 두고 부대님 응응 부대님 응응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해봐 둘이 해봐 부대님 응응 부대님 다시 한 번 뭐야 부대님 그런가요? 자 알래스카 갑니다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안녕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안녕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안녕 열 꼬마 내 친구 부대님 부대님 서로 부대야 돼 부대야 돼 그리고 열 꼬마 할 때 왜 안 안아줘? 안아줘야지 안아줘야지 파트로 바뀐 다음에 안아줘야 돼 파트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마오리족 코를 비빔면서 홍이홍이 해봐 둘이 해봐 홍이해봐 서로 어깨 잡으면서 홍이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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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코기름을 발라줘야 돼 서로 최대한 코기름을 발라줘야 돼 콜라 코기름을 홍이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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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 뉴랜드 마일로드 마이모리족 갑니다 출발 뉴랜드 시작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안녕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안녕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안녕 열 꼬마 내 친구 홍이홍이 제대로 해봐 빨리 더 잡아 네 다음은 예 프랑스 프랑스 유광사 어떻게 했어요 파리바게트 한번 도는 거예요 자 해봐요. 파리바게트! 반대로 몽쉘통통! 몽쉘통통!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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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뚫어주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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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침 인사가 파리바게트에요. 프랑스에요. 진짜 써먹어봐. 써먹으면 통합니다. 프랑스 가면은. 자! 파리바게트! 파리바게트! 돌면서! 돌면서! 파리바게트! 치면서 놀아. 파리바게트! 다 반대로 몽쉘통통! 전용인사! 뚫어주르! 이렇게! 뚫어주르! 몸을 최대한 떨면서! 다시 한 번 더 연습합니다. 파리바게트! 그다음에 몽쉘통통! 뚫어주르! 뚫어주르! 다시 한 번! 대야지 서로! 이렇게 대면서! 다시 한 번! 대고! 뚫어주르! 아! 한국 가면 하나 드려야 되는데! 자! 갑니다! 프랑스 출발!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안녕!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안녕! 일곱 꼬마 열 꼬마 아홉 꼬마 안녕! 열 꼬마 내 친구! 갑니다! 인사! 파리바게트! 좋습니다! 그다음에! 스페인 가면 플라멩고가 유행이죠? 플라멩고! 어떻게 여기 유황소 틀 수 있겠어요? 어떻게 했어요? 한 번 돌려! 안고 돌는 거야! 여자가 최대한 늦게 자리가 올라가야 돼! 나 백조처럼! 브에니스에서 돌! 한 번 돌려! 해봐! 해군 시적보다! 허리 조심해! 허리를 조심해! 아니 아니! 허리를 안고! 허리를 안고! 쫙! 다리를 돌려! 이렇게 안고 돌리라고! 어딜 안으라고 그래! 자! 다시 한 번! 자! 브에니스! 디아! 개타셨어! 브에니스 디아! 하하하하하하 해군 힘쎄다! 해군 힘쎄! 완전히 개타셨어! 괜찮다면요!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니! 한 사람이! 한 사람이! 바깥사람이! 바깥쪽 사람이! 바깥사람이 남자야! 바깥사람이 남자야! 남자가 들어오는 거야! 근데 할 수도 그냥! 형! 그냥 형편대로 해! 형편대로! 형편대로 해! 형편대로 해! 자! 스페인 갑니다! 출발!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안녕!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안녕!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안녕! 별 꼬마 내 친구! 돌아! 예! 여자는 소리로 사랑을 느낀대요! 소리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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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로 사랑을 느낀대요! 그러면 제비들이 아시잖아요! 제비들은 무슨 제비가 있어요? 쪽제비! 손제비가 있어! 손제비가 있어! 손으로 그냥! 그 다음에 귀제비가 있어! 귀제비! 귀제비가 저는! 귀제비 이렇게 길어가지고 귀에 대고 이렇게! 시어머니는 길바라야 되니까요! 그럼 여자가 그냥 잔치로 지내요! 잔치로 지내요! 그 다음에 족제비! 다리로 그냥! 근데 귀제비 역할을 좀 해보는 거예요! 네! 러시아의 말로 지지라스비제! 귀에 대고! 그럼 지지라스비제 해봐요! 지지라스비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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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러시아 인사해요! 자 갑니다! 러시아 갑니다! 출발! 고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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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열 고마! 내 지구! 자! 너 지지라스비제! 어떻게 아무 느낌도 없어 저기! 아무 느낌도 없어! 하하하하하하 다음은 아프리카 마지막 여행지 아프리카! 아프리카는 어떻게 하냐면 할라당발라당! 할라당발라당! 돌면, 할라당발라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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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봐! 돌면서! 할라당발라당! 왜 안 돌아? 왜 안 돌아? 마지막 여행지 아프리카 갑니다! 시작! 1 꼬마 2 꼬마 3 꼬마 안녕 4 꼬마 5 꼬마 6 꼬마 안녕 7 꼬마 8 꼬마 9 꼬마 안녕 10 꼬마 4 친구 할라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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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때? 여행 즐거우셨나요? 예! 우리는 항상 세계여행을 가고 싶은 꿈이 있죠? 예! 우리 언젠가는 우리 한번 같이 떠나보자구요! 감사합니다!